안녕하세요 옥선생님 저는 골프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요 친구들이 소개해준 채 쓰다가 이제 조금 공이 맞는 것 같아서 저에게 맞는 채를 찾고 있는데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아연 없을까요? 꼭 추천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당연히 있죠 본인을 골인이라고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 분들이 야 그래도 이건 너 나이가 있으니까 쫙 각지고 말이야 일본채 사시미 칼 같고 쫙쫙 떨어지는 그런 걸 써야지 골프는 뭘 쓰냐가 중요한 것보단 편하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편하게 즐겁게 스코어를 멋지게 치는 그러한 클럽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는 느낌을 받으면 바로 이 녀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MP520 아이언입니다 MP520 아이언은요 기존 트래디셔널 로프트 지금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는데 트래디셔널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7번 아이언의 로프트는 뭐 34도 뭐 32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28도 29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쳐볼 텐데요 한번 툭 때려 볼게요 7번 아이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툭 때렸더니 150에서 160 근처를 생각하고 친 건데 지금 157 정도 나왔고 그리고 조금만 더 보내 보자 쭉 보내면 그리고 들어오도 굉장히 잘 나요 잘 뜨고 공도 지금 한 179 정도 나오고 그리고 더 세게 치면 190까지 나와요 제 기준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7번 아이언으로 한 140m 정도를 쳤다면 한 155에서 멀리간 160까지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바로 이 아카 MP520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좀 가벼워요 그런데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이 클럽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질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나가서 레슨도 하고 그리고 이 렉이 조금만 만원짜리 뭐 그 정도를 쫀쫀하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원짜리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클럽을 편하게 치고 싶고 클럽을 바꿔도 큰 영향이 없다 안전하다 그러한 느낌을 받고 싶다면 아카 MP520 아이언셋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라파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틸 샤프트로 되어 있는 이 클럽들이 있고요 강도도 레귤러 SRS 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굉장히 골프를 편하게 스코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분들은 직접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구독자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을 보면 옥스윙몰에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원클릭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신박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몰의 옥스윙몰의 옥상생활 소거 습몰의 옥상생활 습몰의 옥상생활 습몰의 옥상생활 습몰의 옥상생활